너무 환상적이에요 진짜 이게 바다가 이쪽은 지금 어덜트고 저쪽은 패밀리랑 같이 할 수 있고 풀사이드 바도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다 근데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진 못 찍을 것 같아 사람 살려 날씨 너무 좋아요 좋다 진짜 진짜 뜨거운 것 같아 우리 이제 불타오를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데워주고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주스도 뜨겁게 먹으면 배탈 나요 뜨겁게 먹으면 배탈 나요 뜨겁게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은데 실시간 사가는 현장 태양이 익혀드려요 태양이 익혀드려요 불타오락 수신 화오락의 비입니다 악라 아니에요 개소리 들리시나요 저기 애들 막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비파람이 춥니다 천둥 번개는 치고요 저 웃긴건 이거 우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 어떡해 원래 이래요 여기? 태풍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와요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짠 해가 다 졌어요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요?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요 좋아요 밥 먹으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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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nns 뷔앓 bam 'm 넝 엄청 connection 만amen 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